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 정하시고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궁서체를 선택하시고요.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선택합니다. 이 2셀을 선택하시고요. 작성일을 더블클릭하신 다음 맨 끝에 일자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한자키 누르셔서요. 첫번째 작성에 해당한 한자 선택하고 변환 다시 한번 일에 해당한 한자를 선택하고 변환 누르셔서 한자를 변환합니다. 다시 F2셀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의 옵션이나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 형식을 표시 예와 같이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을 두 글자, 일 두 글자, 요일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MM월 한칸 띄우고, DD1 한칸 띄우고, A를 하나, 둘, 셋 입력하셔서 요일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A3부터 A4, 그 다음에 B3부터 D3,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 E3부터 G3을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시 A3부터 G4를 선택하시고 셀 스타일에 가셔서 파란 강조색 O를 선택합니다. B5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또는 표시 형식의 옵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 천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개자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4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한 글자가 김으로 시작합니까?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left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성명이 입력된 B4를 클릭하되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B열에 있지만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김과 같습니까? 문자 김을 입력하시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의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8점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장터 판매일의 요일을 판매 요일에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1월부터 숫자 1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위크대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장터 판매일에 가서 심표 저희는 1월부터 숫자 1을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리턴 타입을 숫자 1을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요일에 해당한 숫자가 1부터 7까지 표시가 되는데요.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1이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나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크대의 함수 앞에다가 SW라고 입력하시면 스위치 함수 입력할 수 있고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평가될 식은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 그 값이 1이라면 일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값이 2라면 월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3이면 화요일 4면 수요일 5면 목요일 6이면 금요일 7이면 토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다음 두번째 표 2에 지원팀이 기술팀이라는 조건을 따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원팀과 기술팀을 컨트롤 시 문제에 나와 있는 N10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기술팀에 해당한 총점의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를 이용해서 L11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 값과 최소 값을 N%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MAX 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총점에 대해서 조건은 지원팀이 기술팀 확인 한번 입력하시고요. 그 구한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 최소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를 닫습니다. 다시 한번 N% 입력하시고 최소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DM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총점에 대해서 조건은 따로 작성해놨던 지원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구한 값 뒤에 맨 뒤에다가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값 가로 열고 최소 값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서류 또는 어학점수가 70 이상이고 면접이 80 이상이면 조건을 일단 등호 입력하고요. OAL 함수 입력할게요. 서류 점수가 그거나 같습니까? 70 신표 어학점수가 그거나 같습니까? 70 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70점 이상이면 추류가 나오고요. 이제는 다시 엔드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터가 추류이고요. 면접 점수가 있는 D15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가로 닫고 엔터 두 가지 조건에 앞에 추류가 있고 면접 점수가 80 이상인 데이터에만 이제 최종 추류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추류에는 합격 FALSE에 있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결과에 추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아래로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금이 가장 큰 값이면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해볼까요? 맥스라고 입력하시고 요금을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57,700원이 가장 큰 값입니다. 동일하게 57,700원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등호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S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같은 행의 요금이 조금 전에 구하셨던 57,700원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최고 요금이라고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비교할 데이터와 그 다음 최고 요금까지 Ctrl-C 그 다음에 Ctrl-V 이제는 최고 대신에 맥스 대신에 민으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 최고 대신에 최저로 텍스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최고 점수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최저 점수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루로 처리하시고요. G-R-U-E 나머지는 문제에서 최고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요. 최고 아니면 최저 표시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인트의 누적 학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누적 학계는 두 권 입력하시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포인트 D28부터 D28까지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그냥 왼쪽에 있는 포인트를 한 번 더 표시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누적 학계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 D28셀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이제는 누적 학계가 구해지고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누적 학계가 3만 이상이면 이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3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골드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IF부터 신표까지 CTRL-C, CTRL-V 하셔서 2만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브론즈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IF를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따라서 브론즈 골드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최고의 열 너비 살짝 조절이 필요하시면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안쪽에 마우스 커서 셀 포인트를 두시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은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I5 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발 공항은 행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했고요. 갑에다가는 여객과 하물을 드래그합니다. 여객과 하물의 합계를 계산하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합계니까 함수를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감 영역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합계의 여객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신 다음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K5 셀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디자인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연한 노랑에 피버 스타일 보통 12를 클릭하시고 행머리 끌, 열머리 끌, 그 다음에 줄무늬 행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IOS엘부터 시작하는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피버 테이블을 잘못 작성했을 때는 위에 열머리 끌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고 새롭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부분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정렬인데 정렬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두 개입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준은 구분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하는데 두 번째는 수강 분류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을 선택하셔서 데이터를 정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개요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구분별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특강 주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개요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수강 분류를 기준하셔서 신청 인원과 금액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개수도 표시하고요. 지금 구할 평균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에 현재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표 서식인데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표 서식에 가셔서 파랑 보통 표 스타일 보통 2를 선택하시고요. 범위가 맞는지 확인할 건데요. A3부터 G27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처음부터 범위 정하시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버 태블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는 꼭 조절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과가 문제와 같이 부분함만 잘 실행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단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G2부터 H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이름을 최대값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최대값을 맥스함수를 통해서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수식에 자동하게 최대값을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최대값을 구하셔도 됩니다. 이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최대값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신 다음에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G5부터 H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요.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테두리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테두리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A2부터 E17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에 최대 값을 구하시는 매크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빗면은 테두리 매크로를 작성하셔서 연결하시고 텍스트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트를 신청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의 계열에 대해서 차트의 종류를 바꾸는 거라서 그냥 금액을 선택하셔도 돼요. 꼭 신청 인원 막대가 작은데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금액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오셔서 혼합에 오시면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신청 인원에 대해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오른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차트 종류를 바꾸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신청 인원의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우리 선에서 완만한 선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표식에 가셔서 표식 옵션을 삼각형을 기본 제공해서 삼각형을 선택하시고 크기를 10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오셔서 축제목의 기본세로와 보조세로를 각각 체크하시고요. 기본세로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신 다음 D3셀을 클릭하고 엔터 다시 오른쪽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C3을 선택하고 엔터 누릅니다. 텍스트 방향을 축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을 선택하고요. 금액도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금액 계열의 주부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 요소만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황금색 강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황금색 강조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황금색 강조사를 찾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일은 아니고요. 체육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에 가셔서 황금색 강조사 문제에서 도형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체육이를 황금색 강조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말풍선 타원형을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금액의 주부 요소가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를 클릭합니다. 다시 설명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에 가셔서 말풍선 타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풍선 타원형을 클릭하시면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에 체육이 및 테두리에 가셔서 너비를 2로 수정하시고 엔터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을 선택하셔서 그림자 효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기본 작업부터 문제 4번 기타 작업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